문자 및 주머니에 포관되어 있습니다. 구명 전기는 꼬리 호로분도 있습니다. 저인기는 꼬리 귀로분도 앞으로 돌려 채우고 꽉 조입니다.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순간에 구명 전기 양쪽에 있는 승부자비를 힘껏 잡아당겨 공기를 채웁니다. 그러나 객실 안에서는 공기를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구명 전기가 잘 부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기 오토보에 있는 공기 주입관으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야간에 불시착이 가있을 경우 축전지 껍개를 꺾고 물에 비어들면 전기의 달려전등에 불이 오게 됩니다. 구명 전기는 오륜에 방주하게 입혀야 합니다. 구명 전기는 비상용무시 사용을 향해 잘 되어 보관하겠으므로 승인 없이 마음대로...